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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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북일고등학교에요 천안 뭐하러 왔냐고요? 뭐하러 왔는지 보여줄게 와 진짜 이쁘다 언니 날 진짜 좋다 엄청 따뜻해 바람만 안 돼 우리 처수들은 집에서 팬티 입고 방송 보고 있거지? 좀 나가서 놀고 그리아 와나나 희달리는거 너무 예쁘다 여기 상암꽃도 있어요 진짜 상암꽃도 있어 아 더러워 하나 둘 셋 베이트더의 병신들아 아저씨 거짓말 아따아따 보이나? 흩날리는거 지금? 벚꽃 흩날리는거 보이나? 벚꽃 어 이거 봐 보여 벚꽃 엄청 흩날리는거 벚꽃 아 мож해졌는지 혼자 많은 공공하게 벚꽃 인형 아 지금 거기 말 chose 뚱꽃 멋져 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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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진짜. 일본 극정판 애니메이션 분위기야. 한 번 더. 좋은 상태야 이거. 문제지 애죠? 여자랑 벚꽃도 보러 가고 완전 기만자 시키는. 턱거리 하는 것들은 가만둘 수 없어. 그냥 여자 여자로 보러 가야 돼. 이쁜 여자로. 아 그래? 아 그래? 그저 나쁘지 않아. 양이 다 양이다? 우와. 지금 계속 시장 치면 지금. 이리와. 맛있는데 양이 막타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저 와라라 씨 맞으시죠? 네. 여기 친구가 와라라 씨 파는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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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순대 드실래요? 왜? 바꾸고 보여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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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케 닭. 안 넣을게요. 어서, 말을게요. 하고 가. 어우, 감사합니다. 어우, 감사합니다. 사진 한 번 더. 네, 다음 대로 오징어 순대 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하나 안 드려요. 한 번 드셔보시고 아, 네, 네.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다 드셔도 돼요. 네, 네, 아니. 되게 막가지게 드셨어요. 남자 셋이서 콕콕콕 타가지고 지금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도 오징어 순대가 가장 맛있어. 하하하하하하하 전 하나 드리시오. 저희 미쳐나는 형께서 오징어 순대와 커피 드시고 싶다 하시게. 많이 맛있게 드세요. 아니, 감사합니다.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.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되게 오징어 순대 좀 하더라. 아, 나 이거. 많이 맛있게 드세요. 이때. 잠깐 뜯으라. 이제 바베큐만 처리하면 성공이군요. 아, 배고프면 드셔도 돼요. 저분이 배고프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잉. 나는 너 나한테는 안 돼. 이봐. 얼굴을 진 사람 보자. 하하하하. 지금 만큼 무조건 먹어. 라운드 원. 파이트. 안 내려진 건가요? 아이고. 아이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보장이 된다고 얘기했거든. 그러면 이제 내가 가위 내니까 주먹을 내겠죠. 내가 보장이 되면 돼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의상상으면 좋겠군요. 아이들에게는 안 augured but, 그أ max이nor modifyuge 먹는 맛을 찾아보기 위해. 어느 정도 recommendations 이렇게 추천하는 abs. visto quelle 생각해? 하하하하. 잠깐만 ned 분을making him. 눈으로 쏙을 샀 apps duvetو? 우연입니다. 아잉. 무대란 선 옥잔ид. 아직 몰라 reactions. 이거 다보탑이냐? 빨리 드세요 여기서 다 사갈게요 왜 그만 사? 짬철이에요? 우와 맛있겠다 연예인 같아 연예인 키우는 동물 있잖아 시트키님 지금 보니 우럭이랑도 조금 닮으신 거 같네요 우럭 닮았어요 그럼 우럭 산책 시키는 건가요? 뭐래요? 우럭 산책 데이트라기보단 고릴라와 사육사 느낌이지 말입니다 우럭도 산책이 필요하지 양심을 하고 있네 아 근데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 진짜 시발 내가 지금 이쁜 풍경 찍고 있잖아 아잉 자 이건 버스크 버스크의 두 번째 명음이죠 꽃송이가의 단데오스 커짠 꽃이요 그 단데오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리인데 저번에 원호랑 은별이랑 여기에서 얼음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? 달리기 때 거기입니다 그거 알아요? 작가님 가위바위보 할 때 항상 보자기 먼저 내요 가위먼저 내면 무조건 익혀요 하하하하 잠깐만 아잉 밤brar 오후 또 다른 커플들은 커플이랑 온 것 같은데 혼자만 반려어랑 산책하시네 다리에 대해서 한 번 읽어봐라 하늘 아래 편안한 도내 도내가 아니고 도시잖아 죄송해요 연인과 함께 다리를 건너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재수없어 아 아 아 아 뭐 볼 수 있는 풍경은 여기서 다 본 것 같아요 연인 다리는 절대 건보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지금 갈대를 잃었어요 세순 동안 걸려가지고 터너 갈래?! 티렸구나 하하하하하하 아니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모래 같은 거 잘 못 불러요 남자 앞에서 입 닭 치고 있어 아우 끝날 줄게 할래요? 그래 기차역 원슨 이응 이응이요? 응 이응들이 다무져 나오면 이응이란 뭐야? 응가 가방 방귀 귀지 알았어 날 뭐라고? 지랄하려고 하냐? 아닌데 이건 뭔데? 귀가 안 나는데 뭔데? 루찌 루찌는 뭐예요? 파트 화폐 아 그게 뭐예요? 루찌 인정하십니까? 인정 인정해준대 찌린내 찌린내 인정하십니까? 징취해 오 개안 흰색 색 색스는 안되죠 왜? 너무 상스러운 단어잖아요 질문이 씨발 스키장 장사꾼 끝! 꾼돈 이런 거 없으면 꾼... 꾼말이 있기래 다시해요. 이번엔 뭐 걸고 갑시다. 저 가로등의 춤추기 창의력 기력 역력 역 산역 산력 아 여기 없으시다 솔직히 역류상 식도 얌 염력 아악! 이거 뭐 하지 말자고요! 아악! 뭐라고 했을까? 염력 역십 역십 오줌마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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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 시간 다 됐네. 딱! 알차다. 알겠습니다. 작갈게요. 춤추면서 가야 된다. 어 될게요.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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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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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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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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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고맙습니다.